4월 1일 온라인 서핑 강습. 오늘 주제는 프론트 사이드와 백사이드입니다. 프론트 사이드와 백사이드는 서핑과 스케이트보드를 탈 적에 약간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서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프론트 사이드와 백사이드, 서핑에서 그 다음에 스케이트보드에서 프론트 사이드, 백사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헤들보드 서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헤들보드 서퍼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슴이 육지 쪽을 보고 있고 등이 바다 쪽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때가 이제 백사이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백사이드로 해서 진행. 그럼 만약에 반대로 간다 하면 이때는 이제 프론트 사이드가 되는 거고 가슴이 파도와 마주하고 얼굴이 파도와 마주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서퍼는 레귤러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피 스탠스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구피 스탠스가 갔을 때는 구피 스탠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른쪽 발이 앞에 둘 때 구피 스탠스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반대가 돼요. 구피 스탠스가 바뀌기 때문에 얼굴과 가슴이 파도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부피에서는 프론트가 되고 반대인 경우에는 이제 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파도를 등지면 백사이드, 파도를 마주하면 프론트 사이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백사이드 방향으로 진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사이드 방향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도가 오는 상황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면 레귤러인 경우에는 왼쪽 발이 왼쪽 발이 이렇게 뒤쪽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이 뒤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이 방향으로 되어 있고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바로 가슴하고 머리 쪽이 얼굴이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파도를 마주하게 되면 이게 이제 프론트 사이드 방향으로 가는 거고 반대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백사이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진행 방향은 프론트 사이드 진행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프 스케이트 보드에서 보면은 서프 스케이트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갈 때 이거를 백사이드 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평지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내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되면 이거 역시도 백사이드 만약에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 슬로프와 마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프론트 사이드 그리고 평지에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뒤쪽으로 뒤 방향으로 꺾어서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프론트 사이드가 됩니다. 조금 더 보면서 방향을 바꾸면 한번 이야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약간 프론트 사이드 백사이드 방향을 서핑을 할 때보다 더 좀 자주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어느 정도는 터닝의 어떤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백사이드고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서 아까는 이 방향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얼굴하고 가슴이 슬로프하고 마주 보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프론트 사이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지로 만약에 쭉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프론트 사이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프론트 사이드 평지에서는 등 뒤로 돈다 그러면은 등 뒤로 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동작이 조금 더 백사이드보다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을 보고 도는 거 하고 뒤쪽으로 도는 거는 회전력하고 밸런스가 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게 프론트 사이드 턴이 됩니다. 이 터닝에 대한 확실한 기준?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서핑에서 사이드 러닝을 할 때 내가 가는 방향이 프론트 방향인지 아니면은 백 방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크 오프를 했다. 그런데 파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프론트, 앞으로, 뒤로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보면 이렇게 이렇게 뒤쪽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요거는 프론트 사이드로 도는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돈다 그러면은 이때는 반대로 백사이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차치 비트에서 얘기하는 프론트 사이드 백사이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핑을 할 때 프론트 사이드는 서퍼가 파도 쪽을 향하면서 서핑하는 것을 의미한다 레귤러 푸트 서퍼인 경우 프론트 사이드는 오른쪽 파도로 파도가 부서지는 파도 테이크 오프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면 레귤러인 경우에는 파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 푸트 서퍼는 오른쪽으로 가면 구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면 위치를 바라보게 돼요 그때는 이제 반대가 된다 그래서 구피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때가 프론트 사이드가 됩니다 이때 이제 파도를 마주 보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파도를 마주 보며 파도 쪽으로 마주 보며 파도 쪽에 향해 있으면 프론트 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백사이드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서퍼의 등이 파도 쪽을 향하고 있을 때 의미하며 레귤러 푸트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구피 푸트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 레귤러는 테이크 오프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파도와 등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구피 푸트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가면 파도와 등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백사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아까 앞서서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말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조금 기억하면 되긴 하겠지만 조금 헛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과 글을 같이 소개를 합니다 스케이트보딩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가 앞면을 장애물이나 피처를 향하도록 접근하는 것을 수행할 때 어떻게 보면 장애물 피처 슬로프와 마주본다 그러면 서핑과 동일하게 프론트 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마주보면서 이렇게 돌면 평지에서 슬로프가 있으면 이것도 돌 때 프론트 사이드 뒤로 해서 도는 거죠 등쪽으로 돌 때 프론트 사이드 백사이드는 뒷면 스케이트보드가 뒷면에 장애물이나 피처 슬로프가 있을 경우에 백사이드가 되는 거고 백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백사이드를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았을 경우에 이거는 백사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고 돈다 앞을 보면서 돌다 돌 때 그러니까 등 뒤로 돌면 프론트 사이드고 평지에서 앞을 보고 돌면 백사이드가 됩니다 이게 조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서브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프론트 사이드와 백사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